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? Hi, I'm Maggie 영어를 말하면 안돼요 저는 하은입니다 와, 희박ahan Lennox검이다. 여기서 앉아 있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매트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신발을 안 벗고 케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쎄다 맛있겠다 안 돼요 케빈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아 타격을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요 수영 테스트 했어요 다른 색비드 있어요 아니요 수영 테스트 안 했어요 타격을 타고 싶으면 수영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식사 아프지요 네 난 잘 안 돼요 넌 다터 뛰어봐 넌 처음부터 hello hello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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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두세요 네 가위로 두고 주면 안 돼요 오늘 가마를 구워요 너무 두고 와요 2,000 degrees Fahrenheit 두고 와요 안 돼요 가마를 만지면 안 돼요 가마를 구면 물이 돌아서 가야 돼요 가마를 마세요 자, 먹겠습니다 쉬이이이이이 안 돼요 식당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자, 먹겠습니다 식당에서 조용히 말해야 돼요 비즈니스 오프스 은채는 있어요? 안 돼요! 비즈니스 오프스 스타프라운지에 들어가면 안 돼요! 문을 두드리세요! 잘 뜯자 비즈니스 오프스 비즈니스 오프스 음 싫대요 나는 비애비 자주 보고 싶어요 안 돼요!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! 아이고 나는 비근하고 운동이가 너무 아파요! 나는 여기에 앉을 거예요 안 돼요! 비즈니스 오프스 안 돼요! 가장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! 비즈니스 오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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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예요? 4,000원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맙소사 안 돼요! 안 돼요! 한국 돈 필요해요 비즈니스 오프스 비즈니스 오프스 댄스 오프스 비즈니스 오프스 비즈니스 오프스 비즈니스 오프스 안 돼요! 교실에서 크레이시 공부해요 교실에서 춤추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다 하면 안 돼요 반응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말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말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